이 곡 중에서 그 심장 소리가 나오는 그 노래가 있어요. 언제 만드신 거예요? 이 노래. 2015년 3월에. 몇 살 때 몇 살 때. 저희 25세. 아 멀지 않네 멀지 않아. 예.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께. 어우 제목. 이 노래를 이 음악을 딱 듣고 영수님 노래를 듣고.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겠네요. 박수 한번 들어봅시다. 두 눈을 마주 보고 수줍게 웃는 그대의 미소를 허락삼아 그대에게 다가가. 심장 박동이 목까지 차올라요. 저 달빛의 영롱함에 취한 걸까요? 어느새 우리 입술이 가까워져요. 별들도 부끄러운 듯 구름 뒤에 숨었네요. 그대 입술 좀 빌려줘요. 두 팔은 내 어깨 위에 뛰는 심장은 함께 포개요. 사랑의 미러를 나눠요. 그대 입술은 맞던 채로 그대의 입술을 빌려줘요. 그대 입술을 빌려줘요. 그대 입술 좀 빌려줘요. 너무 사랑이 않고요. 그렇습니다. 아... 감사합니다.